동대문구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이용자를 추가 모집합니다.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0만원 이내에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5세에서 18세의 한부모가족 유청소년, 경찰서 추천 범죄 피해가정 유청소년이 대상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월까지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동대문구청 체육진흥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이용권 사용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